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는 낙관론과 비권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장쥐 푼다는데 중국 경제연구소장이나 왕후이아오 중국 세계화연구소는 비교적 낙관론을 펼칩니다 이들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자신들의 낙관론을 유감없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래도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낙관론을 크게 비중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대충 이렇습니다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해서 위기에 개입하는 중국 특유의 체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향후 2주간 진정세로 돌려놓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1분기 이내에 정리된다면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파괴력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다 중국을 넘어서 중국에 머물지 않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는 그런 비관론자도 있습니다 앤디 씨의 전 모간 스탠리의 에코노비스트입니다 그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자신의 비관론을 이런 제목으로 기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사이에는 행운 운이 유일한 것 같다 이런 칼럼에서 중요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씨의 박사 주장입니다 제조 두나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파급 효과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더라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여름까지 발병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사고가 이미 팽창된 미국의 자산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을 본다 2월 한 달만 하더라도 우리 사이처럼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름까지 간다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두번째 앤디 씨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3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 정도로 충분하다 위기가 여름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제법 높다 이런 경우에 미국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버블을 터뜨릴 만큼 충분한 펀치에 해당한다 결국 이번 우한 폐렴 사태의 종식 문제는 얼마나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위기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앤디 씨의 박사의 세번째 주장은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공급망은 저렴한 부품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중국이 곧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이 혼란은 곧바로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 것이다 세계 경제 불황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네요 네번째 앤디 씨의 박사의 주장입니다 중국은 가장 큰 산업 경제이며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국가이다 경제가 너무 둔화되면 원자재 가격이 크려 하락될 것이고 이것은 최근 석유 및 철강석 가격 하락이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신흥국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주게 되고 중국의 경기 침체만으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고 현재의 원자재 가격 수준은 아직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 않지만 상당히 근접학 수준까지 다가서고 있고 석유 및 철강석 가격이 20% 더 하락하면 세계 경기 침체가 임박했음을 말해준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의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원자재를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나라의 자원부국의 소득이 감소되고 소득이 감소되니까 구매력이 줄여서서 물건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엔디 씨의 박사의 주장은 3월까지 제조 중단이 지속되면 일본, 한국과 같은 다른 산업 경제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신발과 의류를 만드는 신흥 경제국들은 생산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특히 가치사슬 가운데 다운스트림 제조에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로의 이동은 중국의 재료 및 부품 공급으로 뒷받침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로가 경제와 보동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국발 경제 위기 중국발 소위 우한 폐렴 사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 경제에서도 촘촘한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앤디 씨의 박사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경제적 파괴 효과는 앞으로 여러 분기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성장 둔화로 높은 레버리지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야기는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과중한 부채 상한 부담에 시달리게 되는데 매출이 급감하고 이익이 급감하기 때문에 부채를 상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앤디 씨의 박사는 또 이런 주장을 폅니다 베이징의 모든 공장 재시동을 명령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한 공장에서 하나의 바이러스 운반체가 발견되면 해당 인력의 일부를 검역소에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공급망 따온 공장이 영향을 받게 되고 중국의 제조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운에 의존해야 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 발발을 감당하기가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그 큰 중국 땅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퇴치되더라도 또 다른 것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발발하게 되면 정말 행운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다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우한 폐렴 문제로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세계경제 주름살을 끼우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앤디 씨의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앤디 씨의 박사는 나쁜 소식은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버블 붕괴보다도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이 터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부채 부담이 아주 높아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버블을 붕괴시키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앤디 씨의 박사의 의견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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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예정입니다 마utz zal